지인이 운영하는 메이크업 샵에 왔고요. 원장님과 저와는 10년도 넘게 알고 지냈고 데일리, 승무원, 면접, 촬영, 피트니스 대회까지 상황별 메이크업도 잘하시고 샵 안에 사진 촬영하는 것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날에 메이크업 필요한 분은 방문해보시길요. 단순히 방청만 하는 거라면 굳이 메이크업까지 받지 않았겠죠. 방송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도 일단 인터뷰는 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카메라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저만의 로망이 있다면 1번 누가 매일 드라이 해줬으면 좋겠다. 2번 누가 매일 메이크업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연예인 해야 되는데? 왜 뭐 책? 데일리 메이크업이지만 뽕은 포기할 수 없죠. 남자는 나이 들면서 기를 살려야 하지만 여자는 뽕을 살려야 하거든요. 아, 키치. 감사합니다. 일 있거나 하면 또 오고 강남 올리는 시간 없어? 강남 올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죠. 들어가, 촬영 잘해요. 밥 안 먹었지? 어? 그러니까 주차하고 CJ 앞에서 만나면 되겠다. 알았어. 배가 고프면 더 춥잖아요. 일찍 도착한 저희는 근처에 배부터 채울 곳을 찾았는데 거의 술집이더라고요. 방송국 분들이 여기 있어. 국밥집을 찾았고요. 4시간 정도 녹화한다고 전달받았고 스튜디오가 춥다고 해서 배 속 따끈하게 해줄 국밥 먹으러 왔고요. 같이 간 사람은 엄강 채널 영상 최다 출연자이며 저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고요. 저는 돼지국밥, 동생은 모둠국밥 주문했고요. 40대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 친구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싱글 친구들, 결혼 후에는 기혼 친구들, 육아 중에는 어린이집 엄마들, 이혼 후에는 나는 솔로. 혼자가 되고 나서는 지금의 이 생활을 즐기게 되네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고. 밥 먹고 나오니까 바깥 공기가 확실히 덜 춥더라고요. 후식 때려야죠. 트러플 소금빵 갑니다. 한입 커지지만 둘이 먹을 거라서 먹기 좋게 조사줍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의상도 챙겨갔는데 동생이 이 옷이 더 낫다고 해서 옷 갈아입었고요. 방송국 온다고 거금드려 니트옷 2개 마련했네요. 녹화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미리 와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작가님으로부터 촬영 시간보다 여유롭게 도착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저희는 그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고요. 쪽팔림은 잠시. 난 영상이 우선이니까. 입장 팔찌를 받고 다시 대기를 했고요. 대본 없이 진행되는 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동생과 이야기했네요. 이때부터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김창옥 쇼 보면서 유독 방청객들 얼굴색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방청객 쪽으로 오렌지 계열 조명이 강렬하게 쏘고 있어요. 이제 끝. 집에 갑니다. 액션 캠 수고했죠용. 안녕. 너무 닦았어. 앞시 지금 조명이 들어가서 이거 끄겨지면 되다. 이거 마지막에 나가는구나.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일단은 일단은 근처에서 간단히 뭐라도 먹을까 하다가 시간도 늦고 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왔네요. 영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